무숙인도 사람이당 올마이티티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가위에 안 눌려 보신 분들은 진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실 건데 대부분 가위에 잘 눌리시는 분들을 보면 기가 약하다든지 예민하신 분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신줄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20대 때 가위에 진짜 많이 눌려가지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자님들을 보면 심받기 전에 필수로 겪는 경험 중에 하나가 가위 눌림이라고도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이거 진짜 괴롭습니다. 넘심한 분들은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안 당해 보신 분들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잠을 자실 때 머리를 갖다가 절대로 문 쪽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안방에 보면 화장실 많잖아요. 그죠? 안방에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바로 보이는 데서 거울을 두는 것도 건물입니다. 치우셔요 이거. 왜냐하면 문을 열었을 적에 또 바로 침대가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기가 가장 약하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인 시간대가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바로 보이는 것도 풍수상으로는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바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안 좋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귀신을 본다든지 헛것을 볼 수도 있는 거울 쪽에서도 뭐가 탁 보인다든지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위 눌림이 이게 괴로운 것도 있지만 진짜 건강상으로 정신적으로도 솔직한 말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리고 일신적으로도 건강으로도 해칠 수가 있거든 이 가위 잘 눌리시는 분 보면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간다니까 가위 잘 눌리시는 분 치고 뚱뚱한 분 없다 뚱뚱한 사람 없다니까 진짜 대다수가 그렇거든 그래서 가위 한번 눌리고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잠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셔서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화장실을 선대에서는 정랑이라고 표현하고 정랑각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랑각시 쪽에서는 부정한 기운들을 잘 걷어내주세요 옛날에는 또 치과느라고도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화장실에 가셨다가 방으로 들어가셔서 잠을 잤던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고 자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주무시게 되면은 가위 한번 눌릴 거를 갖다가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타로 계속 눌릴 수가 있거든 그때는 진짜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기운 다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행위고 그리고. 여기서 가위 계속 눌리는데 뭐 다른 뭐 방법은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비방 준비했거든요. 자 집에 가면 F 용지도 있고 반텀 접으셔도 돼요. 빨간 사인펜으로 임금왕자. 나 한 번 잘 못 쓰거든. 임금왕자 딱 쓰셔가지고. 자 임금왕자는 의미는 임금이 들고 있는 큰 도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힘의 상징입니다. 이거 임금왕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임금왕자를 쓰셔가지고 베개 밑에 베고 자신다든지 내가 누운 자리에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딱 비고 이렇게 딱 자시면은 진짜 뭐 되게 심하게 조상에서 해가를 놓는다든지 뭐 그런 기운에서가 아닌 이상은 엔간한 것은 막을 낼 수가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셔가지고 건강을 좀 챙기시면 좋겠고. 이 임금왕자가 솔직한 말로 윗역 말고 아랫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자분들이 비방법으로. 자 산소탈이 났다 산소이장을 했다. 그러면 계란에다가 임금왕자를 빼꼭히 써가지고 땅에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이 들어왔다. 오늘 뭐 내가 나무를 댔는 물건 뭐 철물로 댔는 물건 뭐 책상이 들어왔다. 뭐 식탁이 들어왔다. 가구가 들어왔다. 그때도 이거 써서 붙일 수도 되고 그냥 밑에는 안 보이니까 사인펜으로 임금왕자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임금이 뭐야. 내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 내가 왕이야. 근데 니가 어디다 대고 내 물건에 손을 대. 확 손모가지 잘라볼까. 막 그런 의미도 된단 말이야. 내가 여기 딱 있으니까 내가 왕이야. 어디 나한테 니가 침범을 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도 돼. 그래서 임금왕자를 쓰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진짜 효과를 많이 보실 거니까 가위 눌림에서 진짜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진짜 돈은 없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없다. 굿도 할 수도 없겠고 부족도 심지어 지닐 수가 없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부족으로 삼으셔서 하시면은 건강원도 좀 챙기실 것 같고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위를 도통 안 눌리다가 이사를 가서 이렇게 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터도 좀 역할을 하나요? 당연하지.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멀쩡하게 딴 데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 터전에 이사를 갔어. 그러면은 그 터전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터전에 이사를 갈 때 새로운 물건들 많이 사. 가구 같은 것도. 그러면 그때 따라서는 목신 동토가 될 수도 있고 철물동토가 될 수도 있고 유기동토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때도 이거를 써서 하시면 돼. 내하고 솔직히 이게 새로운 터전에 갔다는 의미는 그 터하고 내하고 합수가 돼야 될 시간도 있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하고 안 맞는 일주일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사방향이 또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솔직히 웬간하여 갖고 눌리는 가위눌림에서는 이걸 하시면은 효과도 될 거라는 거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